아잉!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좀 도와줘 잉! 하하하하하 하하!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네! 오늘 기분 좋나 보다! 야 한 번만 더 해봐 크크! 동영상 좀 찍게! 왜? 아잉! 어떡하지! 나도 힘들 것 같아요! 응? 무슨 헛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? 잘못 들은 거지? 뭐야? 얘 갑자기 왜 이래? 무서워! 너 나한테 관심있냐? 크크! 관심있으면 직접적으로 고백하던가! 크크! 야 너 갑자기 왜 그래? 딴 사람 같아! 크크크크! 어? 갑자기 왜 그러지? 얘가 원래 이렇게 귀여웠었나? 야 너 약 잘못 먹었냐? 아는 병원 소개시켜줘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해도 안 돼? 갑자기 목에 기름칠을 하네! 오글거리니까 하지마! 어? 뭐지? 안 하던 짓을 하고? 혹시 나 좋아하나? 뭐지?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는? 반대 맞을래? 그런 모습 처음 보네 크크! 나름 귀여운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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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